이번엔 저번에 들고 왔을꺼야 왜 안쌌어 안녕 한 번 더 길게 가면 안 돼 또 한 번 더 길게 가면 안 돼 또 한 번 더 길게 가면 안 돼 나야 잘 따라와 나 앞머리가 다가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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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식당 문 닫은 거 못 찍었다 길 찾느라 에나 물론 앞머리가 Просто 고기 매일 샐러드가 고급으로 나왔어 보리 그린 카드 말고 비프 카드도 있어? 이게 파인애플이래 우리가 생각했던 비주얼은 아니네 결국 3개 다 밥을 시켜버렸어 이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더라 이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더라 퀴퀴 한 장면 공동사항 아 진짜? 그니까 누가 타고 왔어. 그때는 돈을 드려야 할 때. 게스트하우스 할 때 가지고. 맞아요. 여기서. 기억해요. 저도요. 헐 대박이다. 완전히 게스트하우스였잖아요. 어떻게 기억했어? 아니 여기 마당이 그네 같은 거 있고 막 개들이 떠요. 여기서 빌려주셨거든. 아 진짜? 그니까 누가 타고 왔어. 그때는 돈을 드려야 할 때 게스트하우스 할 때. 우와. 몰랐어. 케이크 시키셨나? 아 스타러베이 케이크. 너무 예쁘다. 몽몽이네. 어머. 뭐야 너 봐봐. 귀여워 이렇게 뜬 거였어? 응. 이것도 한 번 짠 거였어. 내가 이 거울로 나 찍었어. 왜? 손토리에 그러는 거야. 어땠어? 어땠어 소감이? 별거 아니네요. 더? 응. 왜 이럴까? 세키바. 네. 알록달록의 끝. 음. 그게 낫지? 빨간색이 제일 맛없어. 단수박 같다. 네. 슈토리를 보는 슬쥐. 잘 찍었네? 잘 찍었네? 잘 찍었네? 잘 찍었네. 잘 찍었네. 잘 찍었네. 짠 거였지? 난 신발이 잘 찍었네. 귀찮아. 잘 찍었네. ㅋㅋㅋㅋ 오미닐. 뜨거워. 님. 넌 찐다. 아?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 하나 띵어먹을 거야? 띵어먹을 거야 띵어먹을 거야 왜 이렇게 지치셨죠? 여기 코가 아파요 대마초가 피는 거 같아요 대마초가 피는 거 같아요 중 담백하는 모든 렌트북 여유롭게 족구하는 사람들 계속 담배 피는 사람들 저글링하는 사람 저거 뭐지? 외줄 타기 위해 집착하는 사람 여유롭다 여유로워 헬멧 쓰고 누워있는 유일한 사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왜 초점을 못 잡지? 네 얼굴에? 이목구비가 흐릿해서 야 내가 얼마나 또렷해 눈물이 흐릿해서 ниrik인들 완전히 날아갈까 구축하는 생선 Barden Andi discipline 순진아 이런 Tor Spartan 물론 꼬리 훤크리 얼마있어? 두 번째 카드 첫 한식이네 진짜 와 너무 맛있겠다 김치 10파트입니다 무조건 시켜야 돼 한국인 이신거야? 그지 아까 한국인 사장님 사장님은 한국인 이신고 사장님이 아닌가 여기 원 원 원 원 안녕하세요 주문했는데 괜찮겠죠? 네 콜라 네 콜라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응 이성을 안 넣는다 공라면 순한 맛에 향기가 나 향기가 나 향기가 나 향기가 나 향기가 나 와 한국어 잘하신다 근데 응 향기를 좋아하시는 느낌 맛있겠다 음 진분이요? 너 먹어봐 뭐? 판들이 됨? 이제 다시 이제부터 쓰는거다 자영아 응 생각해보니까 편집하는 자영아 나 이렇게 보여줄테니까 이렇게 보여줄테니까 추억집이 없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다 나도 있어 채식한거 하는거 안먹어 너무 신기하다 무슨 낙으로 사냐고? 나도 못살아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진짜 맛있어 한입도 안먹네 내가 계속 먹었는데 그래서 먹는거야? 응 어땠어? 떡볶이 먹고싶었다며 응 응 썸네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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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하하하하 근데 왜 다 들어가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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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네 하하 아 다 들어 하하하하 저기에 그냥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저기 금지라고 써있잖아 너 바이 오 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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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이면 이곳도 마지막이다 어때? 우리는 이번 시장 어떤 걸 얻고 가는 걸까? 기다림과 여유로움을 배워야 하게 말이 겹치잖아 고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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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지는 자기 얼굴 보이는 게 좋아 내가 이거 혹자고 한 거였어 어제 없었어 이거 왜 이리 맛있어? 이거 말라 코치겠는데? 그러니까 수능이야 진짜 맛있다 한 입만 먹어 진짜 맛있어 제 생각에 그냥 전향이에요 맛있는데 진한 소가 고고기 소 소 소 소 소 멍 존맛대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건가 봐 오! 좀 귀여운 듯? 3 아 모양이 다른 것 같아 하나에 20밥 1 2 2 3